감사합니다. 오늘 머리 자르려고 했는데 머리 자를머리가 없다고 해서 진짜 우울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간지 좀 났나요? 예! 아 여러분 뒤에 반응.. 소리가 안 들린다. 여러분 간지 나셨나요? 예! 아 예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들어볼 만한 노래. 준비됐어요? 예! 됐어요? 예! 오케이 Here we go! Do it! 오케이! 박수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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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원조 좀 봐라! 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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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